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3억 달러가 청산당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대표님, 역시 대표님의 상승 관점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하락 관점을 좀 보고 쇼스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얘기를 했죠. 시장은 뻔하게 절대로 안 간다고. 뻔한 게 뭐였죠? 2월 24일에 전쟁도 나고 S&P 무너지고 금리 올리고 테이프를 시작. 어, 이건 너무 뻔하다. 백코인 숄팅을 하면 대박이 날 거다. 근데 숄트한 사람들은 3만 4천불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써놨어요. Never short or dull market. 이거는 진짜 프레이즈예요.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시장. 어, 이거 좀 약하게 보이는데 숄트해야지. 절대로 숄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 시장도 똑같아요. 생각해봐요. 4만 불에서 3만 4천불 계속 내려와요. 지금 러시아가 그냥 유크레인 보러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뻔해요. 어, 이거 무너질 거다. 전쟁이 나면 뭐 비트코인 만불 되겠다? 근데 거꾸로 갔어요. 한자 그랬죠.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뻔하게 안 간다고. 근데 엘리아 파동은 여기서 꼭 사야 된다고. X파동이 끝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많은 구독자들이나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안 믿고 또 한 번 의심을 하고 내가 20번을 맞춰도 21번째 의심이 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4만 4천불까지 가고 3만 얼마의 숄트한 사람들은 다 완전히 꼴딱 잃었죠.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청산을 당한 걸까요? 6만 8,736 트레이더들이 청산을 당했고 거기에서 제일 큰 사람이 한 120억을 잃었어요. 근데 그게 데이터. 데이터 알죠? 데이터? 비디오 블록체인. 데이터가 숄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컨셉으로, 무슨 로직으로 숄트를 하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 사람, 이 싱글 트레이러가 11밀 달러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환율로 계산하면 한 130억 가까이 했죠. 한 사람이 130억을 잃었어요. 숄트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숄트가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데 뻔하게 전쟁이 나니까 이 비트코인이 만 벌 안 가겠어.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청자들도 청산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숄트 해가지고. 아니면 3만 4천불에 무서워서 자기 비트코인 던져놓고 개미들은 항상 똑같아요. 이제 4만 4천불에 실수했다. 다시 사야겠다. 그래서 그 마진이 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울 때는 팔고 또 괜찮을 때는 뭐 아 무서울 때는 팔고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사고 지금 또 좋을 때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마인드는 안 고쳐져요. 저한테 들어오는 이메일만 보여줘도 진짜 나의 스토리를 딱 딱 뻔하게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정말 상승 하나 남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3억 달러를 청산했다.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번 상승에는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에 그런 제재를 가해서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가상 자산을 일명 사재기한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봐요. 이것도 이제 전쟁의 히스트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지금 보여주지만 옛날에 베트남 월 1960년도죠. 베트남 월이 시작하기 빠른 직전에 시장을 샀으면 이 왼쪽에는 S&P 500이에요. S&P 주 샀으면 결과는 다 올라갔어요. 골프 월 그때 1991년 골프 거기서 바이드 인베이션 바이드 인베이션은 뭐야? 침 인베이션은 뭐라고 그러죠? 전쟁 침략 침 침략 침략 침략을 하면 하기 전에 바로 사면 시장은 다 올라갔어요. 여기 FKM 월드 2021년에 미국이 폭탄 털어뜨리고 그럴 때 그래도 몇 대 동안은 올라갔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봐요. 이라크 월 시작할 때 미국이 전쟁이 시작했잖아요. 2003년도에 어땠어요? 다 올라가는 리조트를 줬어요. 그때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인베할 때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샀었으면 올라갔어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볼 때는 내 생각은 이거예요. 항상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잠깐 내려갔지만 급등을 한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내 이 엘리아 파동의 지금 S&P500 E-mini features인데 이거를 볼 때는 아까 지금 보내준 바이더 전쟁 이게 참 나한테는 좀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바이더 전쟁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E-mini S&P500 이게 지금 3에 3에 내려오는 게 시작이 된다고 보고 지금 1, 2 E-count도 제대로 다 맞고 있고 여기서 내려온 거 4,100까지 내려오는 조그만 프랙터 코인의 1, 2 그리고 3 골드 3에 기회를 준다 원하면 이런 증거가 다 있으니까 끝에서는 시장이 다 올라왔어요. 이때는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이나 원자들 특히 에너지 쪽으로 샀던 것들을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사재기 일명 사재기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반대로 디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금이 나도 금은 나는 아직도 금은 되게 베이쉬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리고 금이 자꾸 올라오니까 대표님 대표님의 분석에는 금은 엄청 내려가는데 지금 잠깐 올라가는데 내 생각에 딱 보니까 저도 분석해봤거든요. 그냥 더보 조정이 오는 것 같아요. 2차 파도에 저는 만약 이 전쟁에 이 금리 인상에 이제 이제 패드 테이퍼링에 금이 이렇게 안 올라갔다는 건 벌써 사인을 주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이슈에 잠깐 금이 올라왔지만 금은 무너지겠다고 엘리어 파동이 크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차 파도에 딱 골드 엘리어 파동을 보면 2차 파도에 끝난 줄 알았는데 2차 파도에 더블 코렉션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올라온 다음에 크게 내려간다는 사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서버가 같이 안 따라하고 있어요. 만약 시장이 되게 섭센스가 있게 올라가려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서버는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에 대해서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암호화폐 그쪽에서는 되게 낙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침공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또 가상화폐 제재를 한다고 해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는 탈중앙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과연 제재를 하는 걸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제재가 들어오니까 러시아 블라드리미어 퓨트는 암호화폐 쪽으로 다 피해가지고 할 거다. 그런데 암호화폐 쪽으로는 그렇게 잘 그런 큰 액수들이 잘 이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게 그걸 잘 다 커버해서 제재를 피해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NBC도 며칠 전에 3월 2일에 이 이 아리콜을 지금 브레저를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디지로 토큰은 유동성이 크지 않아서 이런 큰 액수의 진짜 어마한 액수가 계속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만약 들어온다면 이 퍼블릭 레젤 블록체인의 레젤에 다 찍혀있어서 그것도 트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규제가 들어오면 그런 트래킹 같은 걸 하겠죠. 계속 누구를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퍼블릭 레젤 레젤에 다 데이터가 들어있죠. 트랜작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트랜작션이 누구한테 보내고 다 들어와있잖아. 거래 내력들이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 더 검사를 하겠죠. 만약 어느 정도의 규제가 많이 드러나면 러시아를 진짜 그런데 퓨튼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해서 제재를 피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서 많이 지금 리포트도 나와있고 이 리포트에 제가 되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암호화폐 쓰지 말고 되게 트래킹 안당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모네로 같은 거 여기도 써있잖아. 이 크리프트 크런스에 되게 thinly 트레이더라는 모네로 또 하나의 코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코인들이 여기 내가 써놨는데 아까 모네로 다시 지캐시 여기 있다. 이 코인들을 쓰지 않을까. 그런데 이 코인들은 너무너무 트랜스에 짜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뭔가 샀을 때 갑자기 올라가니까 푸틴이다. 푸틴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아르코드 얘기를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러시아 푸틴이 들어와서 이 제재를 피한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제재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거래소를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한국에서도 코인원이나 이런 데서 IP 러시아 IP라든지 러시아 국정을 가진 분은 거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걸 제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래소 제재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거래소들도 다 엑체인지 회장들도 바이넌스 회장들도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디센트랄izing 컨셉이 디센트랄izing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을 제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냅둘 거다. 그리고 진짜 미국 거버버먼트가 하여하는 이런 비트코인의 안 좋은 트랜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다 검색하는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이상한 트랜스에 금방 캐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진짜 퓨튼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걸 움직인다면 그게 다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러시아 이거 퓨튼 때문에 암호화폐를 막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지 않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만약 전쟁이 더 퍼진다면 만약 퓨튼이 진짜 크레이지라서 다른 나라 헝그리 옆에 있는 나라도 다 마냥 인베인 한다면 저는 잘다라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해봐요. 더 전쟁이 일어날수록 다른 컨트랙 화폐들은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죠. 달러는 더 강해지고 근데 더 이렇게 트랜퍼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더 어떻게 될까? 달러보다 더 인기가 많겠죠. 사실은 이 전쟁이 더 심해질수록 저는 비트코인이랑 다른 암호화폐들이 훨씬 더 상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을 러시아인의 매집보다는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역시 대표님께서도 아무래도 기대심리 이런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가는 그런 절차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시나요? 2008년도에 이 암호화폐가 생긴 이유는 정부가 항상 말하잖아요. 자기 돈을 만져서 50%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런 거가 싫어서 우리는 세계의 머니가 필요하다. 혹시 또 이런 전쟁 때문에 러시아인 사람들은 만약 르보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하루에 30%가 내려갔다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려가기 전에 암호화폐를 바꿨으면 그냥 스테이버 코인으로 바꿨으면 달러나 바꿨으면 똑같잖아요. 그럼 30%를 손실을 안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디렉트 액세스 인터넷으로 딱 해가지고 딱 살 수가 있잖아요. 인스턴테니스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도 인스턴테니스하게 그냥 바로 은행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사람들은 이게 진짜 없어질까 뭐 투기인가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안타까워요. 이럴 때 더 사실은 비콘이 더 좀 더 샤인해지지 않나요? 좀 더 이렇게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트랜섹션을 어떤 커런시를 바꿀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은행 가서 달러를 바꾸고 달러를 바꾸려면 핀해야 되고 얼마나 프로세스가 되게 긴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인스턴테니스 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딱 하면 내 루버가 이제 비콘을 샀구나.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테이트, 스트릿, 은행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지금 열심히 논의 중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커스터디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가상 자산을 거래할 때 대리인이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또 관리해주는 그런 자산 수탁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릿, 은행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 SPY 알죠? SPY? SPY.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고 SPY ETF도 되게 유명한 SPY ETF를 제공하는 SPY ETF의 제일 인기 있는가 아니 S&P500 ETF의 제일 인기 있는 게 SPY 에요. 이 회사는 사실은 다시 보면 글로벌이 시스테미크리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세계에서 정한 게 있어요. 이 은행들은 이 29개 은행들은 매우 매우 소중한 은행이다. 그래서 꼭 이 은행들의 그 규제가 딱 정확히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된다. 뭐냐면 이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은행 하나인데 여기 딱 있잖아요. 어디 있죠? 우리 스테이트 스트릿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릿은 여기에 지금 자산 AUM의 다섯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얼마죠? 이게 4.1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4조 1천억 달러를 가진 이런 회사가 우리는 이제 커스테리를 시작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유니언을 정말 비트코인이 진짜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으로 가는 그 포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맨 마지막 센터에서 써있잖아요. The financial industry is transforming to a digital economy and we see digital assets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orces impacting our industry over the next five years. 5년 앞으로 대절로 이 자산이 어마어마한 변경을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지금 GSFI 들어 있지만 규제도 강하지만 이 규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서 잘 프로젠트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보관 카스트리를 서비스를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갠셀가 원하는 사진이에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현물 ETF를 제재하는 것은 이런 큰 은행들 보고 너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큰 은행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SEC에서 허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GSIFI 에 들어있는 은행들이 지금 이제 커스트리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다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니까 이거를 지금 제공하고 지금 SEC는 이걸 볼 때 와 진짜 얘네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진짜 나는 이따가 허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번 3월 16일 어떻게 될까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부터 패턴을 보여줬지만 월, 먼트리 철터를 보여주니까 바 한 3, 4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도 100%는 아니지만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3월 16일 날 Who knows?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죠 갑자기 우리 이거리겐스러가 알았다 NYDIG ETF 스팟 너 먼저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볼 때는 이 카운트를 볼 때는 아직 그거가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트라인고 웨이브 D 아까 웨이브 D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 기다린 시간이 많으면 석, 석 달, 넉 달 빠르면 두 달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 익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